islands 비밀 와 노래 퍼포먼스 갓세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멤버 백인의 뛰어난 영향과 파워 넘치는 단체 퍼포먼스를 통해 듣기만 하는 음악을 넘어 고고적인 음악을 바꾼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상의 팀워크와 넘치는 에너지로 무대를 꽉 세우는 퍼포먼스는 타의 추종을 부러하죠.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갓세븐의 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빨간 수술을 입고 나온 갓세븐 여러분들에게 너무 섹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상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둘 셋 Come and get it!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아 네 일단 저희 진심으로 아가세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뷔 6년차인데 내년이면 이제 곧 7년차가 되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큰 상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뜻깊고 저희 아가세가 만들어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저희 멤버들한테도 정말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보내면서 정말 좋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퍼포먼스 그리고 댄스가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퍼포먼스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물론 앨범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퍼포먼스 할 때 만큼은 진짜 여기서 내 모든 걸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무대에 임한다는 거를 이렇게 증명받은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